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서구사에 비해서 우리사회는 이런 의식이 참으로 박약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대체로 개체 중심의 사고나 자립심면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은 서구사람들과 크게 다릅니다. 좋은 점을 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참으로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아들 사건과 우리들입니다. 추미애 아들 사건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모 씨를 나무라는 일과 함께 우리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9월 19일자 조선일보의 장건우 기자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추아들 전입 당시에 야당 대표 아들이 미군에까지 알렸다는 통력병사의 정언이란 그런 기사를 단독 보도 형태로 내보냈습니다. 장군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전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병이 도착도 하기 전에 부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 내용은 추미애 당대표 아들이 가니 잘 챙겨라. 그리고 그 내용은 미군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실을 통보받은 미군에 속한 사람들은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참으로 신기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시는 2016년 11월 입대시에 이덤의 1월 25일날 하추시아 신병교육대 수료식과 함께 추첨을 거쳐서 경기의정부의 카투사 부대로 배속되었다. 그 직후 서씨가 자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씨 부대의 인사과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당시 부대의 인사과에서 복무했던 병사 A씨는 아마 A씨하고 장군욱 기자가 전화를 주고받았던 모양입니다. 병사 A씨는 9월 18일 장군욱 기자에게 서씨의 자대 배치가 결정된 직후에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 그 부대로 가니까 신경을 쓰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어서 그 A병사는 제가 직접 그 전화를 받아서 지원 반장 상사에게 넘겼습니다. 또 병사 A씨는 통화를 마친 지원 반장이 나를 때리고 서씨가 배속될 부서인 배털중대본부를 돌면서 미군들에게까지 여당 당대표가 될 사람의 아들이 여기로 올 것이니 참고하라 이렇게 통보했고 그 말을 제가 직접 통력했습니다. 다만 지원 반장은 선임 병장들 앞에서는 서씨에게 우리 중대에서 특혜 같은 것을 바랄 생각하지 말라고 하라 라고 했다고 병사 A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사 A씨는 또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우리 부대 국회의원 아들, 전직 장관 아들 등 유력인사 자대들이 여럿 있었지만 누구 아들이 온다는 식의 전화가 걸려온 적은 서씨 경우가 처음입니다. 또한 지원 반장이 미군들에게 참고하라라고 말하고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병사 A씨는 인사과 선임 후임병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6월 서씨 후가 복힐 당직 사병이었던 최근에 이제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현모씨도 26세입니다.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중대장이 자신의 전별 형사장 위해서 부대원들에게 서씨가 정치인의 아들, 선 오버 폴리티시안이라고 하던데 잘해주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 씨는 그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파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벨기에 공주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9월 19일에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등에서는 군대 캠프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왕위 서열 1위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왕인을 물려받은 벨기에 왕위계성 1위인 벨기에 공주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주 시비적절한 글은 벨기에와 한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기사였습니다. 벨기에 공주는 군훈련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공주는 160여 명의 동지 생도들과 함께 총을 들고 흙바닥을 키고 달리고 완전군장을 한 채 행군을 한다. 식사 배급이나 청소 등 사관학교 내 생활에서도 엄격한 효율에 따른다. 공주 대접은 일체 없다. 신입생 감독과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주와 함께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주를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합니다. 공주는 다른 모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대신 성으로 불립니다. 동료 학생들도 그를 그룹 내로 매우 잘 받아들입니다. 나는 누군가가 그 소대에 공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안편 기초훈련을 담당하는 한 대령은 이런 설명을 다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주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공주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진흙탕을 기면서 훈련을 받을 것임을 천명하는 것은 담당 소령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용, 웅어, 가재, 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용들의 그룹, 가재그룹, 붕어그룹, 개그룹 이런 용어들이 사람들이 입에 회자합니다. 아주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주 심심치 않게 가재붕어개, 가재붕어개, 가재붕어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가재는 집도 사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거죠. 사람을 하나의 개체로 바라보고 자립심과 독립심명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랫동안 의타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이런 사회적 풍토는 언제쯤 가시게 될지 참으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 독립, 자립, 공정, 정의, 진실, 보편적 가치가 나라 전체에 차고 넘치는 자유대한민국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차고 넘쳐야 그래야 개인도 창발적 발상을 할 수 있고 개인도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모여야 나라 전체도 부강해지고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자산이나 재산에 손을 대고 훔치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임성 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차고 넘치면 그 사회가 가난해지고 쇠락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정신리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2020년도 9월 19일 날 꼭 같은 날 당직 사병이 5초로부터 여당의 당대표 아들이 오니까 잘 처신하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그리고 그런 사실을 미군 병사들에게도 알린 것 이런 것을 다룬 고순위보의 단독 보도를 보고 그다음에 외신으로서 벨기에 왕위계승 1위게 되는 소위 이야기한 공주가 다른 평범한 집안 출신들과 꼭 같이 함께 흙바닥을 키면서 훈련에 임하는 그런 두 가지 외신은 정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것을 이뤘지만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분발해야 될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나라구나 하는 점을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공TV, 지오엔지TV도 여러분들 소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게 되면 페이스북의 온라인 광장, 더광화문, 더광화문 광장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멤버로 가입하시고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기탄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서 더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온라인 광장이 형성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